연월아. 도. 어. 왠 항아리? 쟤 내가 몸이 생겼는데. 전하 지금 도송받기는 악룡이 창고라였습니다. 나! 얘도 좀 남은 길이 다 죽어. 저 진호기를 옆에 무릎 꿇혀. 똑바로 서. 쟤를 니가 알렸다. 내가 이 억울함을 다. 좋은 날 넘어가자고요. 조선 구마사. 구마사. 구마사가 이제 귀신 퇴치하는 거 아니었죠? 쟤 눈에 점이 왜 이렇게 왔어. 내가 그게 아니고. 어. 아니라고. 쟤를 니가 알렸다. 악명 맞소. 악명 미션이 있는 거지. 정국이 형 정국이 형. 어디 있어. 도망가. 내가 형을 어떻게 지켰는데. 타고난 악명들이 있어. 아 여기 있다. 끝내야 돼. 마우스 시켜야지.